아 이거 맞으면 나 진짜 투자의 신이 되는 거야 예측의 신이 되는 건데 틀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퉁치고 넘길 겁니다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라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2022년 시장 정망 두 번째입니다 이 제목은요 니들은 연준을 보니 나는 중간 선거를 본다 입니다 2022년 주식시장 예측 제가 이런 걸 별로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제가 또 필이 좀 왔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렸네 올렸네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그거를 밤새 가지고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왜 봐 혹시 638번 영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황국의 2022년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예측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한선이 2610이고 상한선이 36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어차피 다 틀린 거잖아요 걔네들이 맞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망을 2610 아래 또는 3600 위로 했습니다 근데 2610 아래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 그 커스피가 1440에서 33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2루 끝나는 해외 수익이 대부분 낮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냐 바로 이분입니다 래리 윌리엄즈죠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에 있는 해외 수익이 보통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 래리 윌리엄즈가 한 말입니다 또 이분이죠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커스피가 2600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2596인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오잉? 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 래리 윌리엄즈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트레이딩 세계 챔피언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딸이 미셸 윌리엄즈라고 유명한 배우인데 그 딸도 17세의 트레이딩 세계 챔피언이 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렇게 강연 같은 걸 라이브로 하면서 라이브 강연을 하면서 트레이딩도 같이 했거든요 그거를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100만불을 번 사나이입니다 정말 금손이고 트레이더 중에서 거의 역대 최강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분이 이런 계절성을 보고 그리고 중간선거 이런 거를 보면은 저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만 그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캔피셔라는 아저씨도 있지 않습니까 캔피셔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 이런 거를 별로 안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력적인 지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여기 한국에서 연준 얘기는 계속하는데 중간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간선거 하는 해에 수익이 안 좋는가 그런 것도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예측 불가능 불확실성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캔피셔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가 폴리틱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말로는 폴리라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고 틱이라는 거는 거머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그 수많은 거머리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거머리이고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한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새로 오면 1, 2년 차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한 거랑 실제로 정책이 변화하는 거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1년, 2년 차에 하락장이 시작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2년 차에는 중간선거를 하잖아요 이것도 불확실성이 또 한 몫을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상원 하원도 있는데 중간선거를 끝나면은 공화당이 그 두 개 중에서 한을 뺏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이클 1년 차 그게 작년이고요 대통령 사이클 2년 차가 올해입니다 보시다시피 2년 차가 수익이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복리수익이 2%밖에 안 돼요 그죠? 최근 30번 동안에 17번은 수익이 났고 13번이 손실이 났습니다 1년 차는 2년 차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인가 그게 보통 3년 차입니다 3년 차쯤 되면요 수익이 월등히 높죠 24승 6패입니다 네 그리고 4년 차도 네 1, 2년 차도 좋긴 한데 네 이때는 좀 떨어지죠 그 이유는 이제 보통 대통령이 3년 차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기는 한때 어떤 유형의 사기꾼인지 시장이 이제 다 압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보통 중간선거 때 대통령이 있는 그 정당이 좀 그 뭐야 의원 수를 좀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인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 차 4년 차는 레인덕이 되는 거고요 레인덕은 시장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3년 차의 수익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거는 근데 내년이고요 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다시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그래도 4년 차는 1, 2년 차로는 좋은 편이고요 참고로 대통령 사이클 3년 차 이때 1943년 후에는 딱 한 번 손실이 났는데 그것도 2015년에 마이너스 2% 굉장히 가벼운 손실이 났고요 그거 말고는 43년부터 지금까지 그 3년 차에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3년 차는 내년이고 올해는 2년 차라는 겁니다 네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제가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런 책을 사기로 했습니다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카 되게 부실하게 생겼는데 가격이 6만원입니다 이 책 내용이 대충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계절성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사이클에 대해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이 2년 차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보시면 그 뭐야 이 파란색이 뭐냐면 First term, Mid term years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중간 선거가 있는 모든 해이고 이 파란 선은 대통령이 첫 번째로 당선되고 나서 중간 선거일 때인데요 바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첫 번째 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1, 2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이 공교롭게도 올해에서 1, 2월에 떨어졌죠 3, 4월에 좀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부터 7월까지 작살나고 10월까지는 빌빌거리다가 10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패턴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대충 얼추 맞았어요 2월까지는 미국 주식이 떨어지다가 3월부터 리커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게 물론 매번 중간 선거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보면은 루즈벨트 때는 이때 뭐 한 이때까지 좀 비실거렸고요 루즈벨트 두 번째 터움도 좀 비실거렸고 트루맨도 여기 뭐야 5월부터 10월까지 신나게 빠졌습니다 네 트루맨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터움이네 아이진하워는 두 번 다 좋았어요 이때는 하락장 없이 두 번 다 올랐습니다 54년 58년 그래서 예외도 있다라는 거고요 케네디 선생님은 1월부터 아주 7월까지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야 730부터 550 많이 빠졌네 존슨 아저씨도 1월부터 9월까지 시원하게 빠졌고요 닉슨 아저씨도 7월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닉슨 포드도 또 시원하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카터는 종교로 희한하게 이거는 1월부터 2월까지 빠졌네 레이건도 처음엔 좀 별로였습니다 네 레이건 두 번째 터움은 큰 하락장이 없었네요 네 부시 선생님도 한 5월부터 10월까지 시원하게 빠졌고요 클린턴 선생도 7월까지 빠졌습니다 클린턴 두 번째 터움도 빠졌네 부시도 첫 번째 터움 신나게 빠졌고 두 번째 터움은 괜찮았습니다 네 오바마 형님도 4월부터 8월까지 내려갔고 오바마 두 번째 터움은 괜찮았고 트럼프도 첫 번째 터움은 내려갔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매번 다 먹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이게 대충 맞아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1년차 고점부터 중간선거 해 저점까지 한 20%가 평균적으로 빠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저점들이 나와있고 여기 고점들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중간선거 해 저점 20% 빠진 다음에 그 후에 또 평균적으로 47%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평균이죠 여기 보면 90%도 있고 70%도 있고 15%도 있고 다 그런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선거가 있는 이 해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년까지 평균적으로 47% 오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켄 피셔가 친히 한국경제에 나오셔가지고 이 중간선거 얘기를 하셨고요 중간선거가 있는 4분기에 수익이 날 확률은 83%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요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워부터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많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선거에 대한 위험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 이때부터 다시 주식이 오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다오존스 아닙니까 다오존스를 보면 이게 검은색이 모든 해 이렇게 움직인다 모든 해에도 전반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이 딱히 좋지는 않는데 이 중간선거가 있는 때는 4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수익이 좀 별로이다 근데 10월부터 다시 오른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요거는 뭐야 요거는 스탠다드 푸어입니다 얘도 비슷해요 4월 중순까지 오르다가 10월까지 빠진 다음에 10월부터 다시 오릅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 검은색은 이제 모든 해인데 모든 해에도 5월부터 10월의 수익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요게 뭐야 요건 나스닥이고요 나스닥도 똑같아요 패턴이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빠졌다가 10월부터 다시 오른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나 4월부터 10월까지 많이 빠진다 많이 빠지다가 이때부터 오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영상은 왠지 9월에 다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참고로 요 책에서 제가 뜯어서 영상을 찍을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은 거를 건졌습니다 6만원 같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음 네 그래서 자 요약을 하면은 네 소위 그 투자를 업주자하게 하는 사람들이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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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투자의 신에 가까운 사람들을 더 믿습니다 레디 윌리엄즈 켄 피슈어 이런 사람들이 투자의 신이죠 이 둘 다 공교롭게도 이 선거 사이클을 매우 강조하고 네 그럴듯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1년차 2년차에는 대통령이 많은 정책을 변화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고 그런데 중간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3,4년차에는 보통 주식이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간선거에는 미국 주식이 통상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최고다 네 그래서 전년 고점 대비 평균 20% 하락 참고로 2021년에 나오즈원스의 최고점이 37,000점이었거든요 거기서 20% 정도 빠지면은 한 29,400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평균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진 적도 있고 덜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4분기부터 다음에까지 그 저점을 찍은 다음에 46%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선거에는 특히 11월, 4월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의 수익이 대부분 별로 안 좋았어요 자 이 전망 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아 이거 맞으면 나 진짜 투자의 신이 되는 거야 예측의 신이 되는 건데 아 그리고 틀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이거를 퉁치고 넘길 겁니다 네 다 그런 거죠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상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눌러주시면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